1.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은 10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성도님마다 다 같을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게 하나님을 고백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어떤 분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10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지만 또 10편을 쓴 23편을 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살면서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으니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끌고 가실 것이다. 아주 단순한 내용이지만 실제는 이런 단순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이제까지 믿음의 길 또 목해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10편 23편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몇 가지 놀라운 단어들이 나오죠. 첫째는 나의 평생에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정령 나를 따르리니 그래서 정령은 반드시 확실히 틀림없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은 10편 23편으로 표현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했고 고백했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풍성한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2절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죠. 4절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5절에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평생에 그 다음에 반드시 확실히 틀림없이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 다음에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따르리니라는 단어예요. 얻을 때 쓰냐면 원수를 쫓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저 원수를 가만 놔두지 않으리라. 저 원수를 죽여버리고 말리라. 내가 저 원수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잡고야 말리라.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따르리니라. 원수를 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언제나 틀림없이 확실히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요? 원수를 뒤쫓듯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뒤쫓고 은혜로 나를 뒤쫓고 신실하심으로 나를 뒤쫓고 금균하심으로 나를 쫓아오신다는 거예요. 쫓아오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말로 하면 함께하십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런 뜻이죠. 참 놀라운 시적 표현이지만 우리가 신앙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신앙 생활을 짧게 한 분도 계시지만 평생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죠. 언제나 은혜셨죠. 언제나 사랑이셨죠. 언제나 극률하심이었죠. 언제나 오래오래 나를 참아주셨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 전체를 돌아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나의 삶 전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이고 사랑이셨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따르리니? 원수를 쫓듯이 철저하게, 집요하게, 은혜로, 사랑으로, 극률로, 자비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사랑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설렙니다. 큰일을 당했는데 왜 가슴이 설레나? 성경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큰일이 터지면 아이고 큰일이네 하고 놀라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허락하셨을 거야. 또 때가 되면 피할 길도 주실 거야. 또 하나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 눌리기보다는 이 문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나? 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피하게 하시려나? 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이런 일을 협력하여 해결하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큰 문제 앞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가 생깁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왜요? 저의 평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셨고 신실하심이었고 선하심이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갈 때 자꾸 미국 얘기를 하지만 3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살집을 아직 못 구했다는 거예요. 미국 갈 길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실리콘밸리 지역이 아주 붐이 일어서 사람들이 엄청 밀려와서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방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3일 뒤에 미국에 도착해서 성도들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는데 어마어마한 좋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게이트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뒷마당에는 사슴이 날마다 3마리에서 5마리가 와서 매일 뛰놀고 방이 또 얼마나 넓은지 운동장 갔고 3일 전에도 구할 수 없었다는데 엄청난 집이 구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웃으면서 이 동네에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집이 3천, 2천, 700대라나 300집이라나 하여튼 집을 그렇게 많이 2천, 3백채인가 2천, 7백채인가 했던 그렇게 집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1년에 집 한 채를 딱 내놓는데 어떻게 내놓냐면 아주 싸게 내놓고요. 두 번째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데 요만하게 내는 거예요. 작게. 그런데 그거를 찾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좋은 집을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를 불렀던 그 교회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신문에 모통이의 손톱 막혀난 그 집에 대한 광고를 보고 그 집을 얻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목사를 오시면 주무실 곳이 없는데요. 그랬는데 도착해보니까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30대 신학교에서 한 8년 정도 부산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학생들 전체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강의하는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저도 한 학기에 보통 한 두 번 정도 설교의 기회가 오는데요. 그 사회를 보는 학생들이 보통 암흑의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또는 암흑의 교수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믿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십니다. 언제나 저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사회보던 학생의 임원을 불러서 누가 그렇게 시켰냐. 왜 전부 다 입을 모아서 나를 그렇게 소개하냐. 그랬더니 학생의 임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수업시간에 강의할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나치게 믿으시는 목사님. 제가 영광의 별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성경 말씀을 지나치게 믿는 목사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지나칠 정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편, 23편, 6조는 두 구부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확신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은 서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하며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그런데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저 성전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6절의 결론 같지만 자세히 보면 23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만나고 나서 그 결론이 뭔가요? 지난주 설교로 하면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죠? 오늘 시편 23편 6절로 그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영광, 예배 실제로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배 신앙의 결론은 결국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면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참 믿음의 사람은 참 예배자고요. 또 반대로 참 예배자는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벼이 여기는데 믿음이 좋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예배에 잘 빠진다. 이런 말 없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믿음의 예배에 대해서 도대체 열심을 내지 않아, 집중하지 않아, 예배 시간이 너무 산만해. 왔다 갔다 하고 핸드폰 보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주부에다가 낙서하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오늘 10편, 23편으로 고백하면 평생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소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를, 날마다 찬양을, 날마다 감사를, 날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주일이 예배이십니까? 이것을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 라는 감탄이 있는 사람만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 라는 하나님께 감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크고 작은 기쁨과 감격에서 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아! 하나님 영광 돌려요. 평소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아! 라는 감탄이 많은 사람만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아! 하나님 예배가 너무 좋아요. 아! 하나님 믿음의 공통체가 너무 귀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이런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내가 번번이 만났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싶습니다.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단계 좀 더 들어가면요. 예배, 성전, 교회담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보면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 시려면 천국에서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영적 상태가 좋다는 것은 또 다르게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배부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도려 죽을까봐 겁나지 않아요. 죽을까봐.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은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1단계는 예배를 왔고요. 2단계는 예배를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항상 사모되고 그것을 믿음의 소망으로 여기고 산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영원히 이 땅에서 평생 경험했던 그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한결같은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섬기며 영원히 함께하며 살고 싶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라는 감격이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모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빨리 허락하여 주세요. 옛날같이 함께 예배하던 그 시간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소망과 기대가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과 매일매일 사는 것도 기쁜데 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산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집니다. 하나님 죄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까지 있으면 요새 내가 신앙이 좋은 거고요. 요새 제가 영적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자 10편 23편을 6주에 걸쳐서 중간에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이 껴 있긴 했지만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다시 음미하면서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고백 나의 간증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량 반드시 확실하게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는 예배와 공동체 그리고 영원에서는 천국이라는 소망과 기댐 내 믿음이 거기까지 닿아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려분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새로운 감사와 찬양이 더해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